네, 2024학년도 하반기 커리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강좌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강좌까지 설명드릴 거고요. 또 학년별로, 수준별로, 어떤 강좌 순서대로 들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일단 크게 해석을 위한 강좌,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푸는 강좌, 그 다음에 파이널 정리 강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과 관련된 강좌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하반기에 새로 추가되는 강좌는 없습니다. 해석은 원래 상반기에 다 끝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엔 문장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영어, 선생님 정말 못해요. 저 품사도 모르고요. 관계대명사 나오는 건 아는데,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한 학생을 위한, 정말 노베이스를 위한 강좌예요. 그래서 문법 정리 설명하고요. 그 문법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공부를 합니다. 고3 학생이라면 사실 추천 안 합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강좌는요. 고1 학생들. 1학기 이제 지내봤죠. 선생님, 저 진짜 영어 그냥 속된 말로 아는 단어만 가지고 그냥 무작정 해석했습니다. 라는 학생,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이 내용에서 중점조로 배우는 게,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의미 단위별로 읽는 연습을 합니다. 자, 이게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 앤 문장해석의 원리고요. 이거보다 바로 이제 윗단계가요. 제 시그니처 강좌 중에 하나, 문장해석의 원리입니다. 자, 문장해석의 원리는 한 줄짜리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세 줄, 네 줄, 다 줄까지 문장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점점 길게 길게 연습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석합니다. 끊어주고 묶어주는 거 이렇게 합니다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세 줄 이상 문장이 길어지면요. 나중에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강약 주면서 읽는 연습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해석의 원리 이 강좌는요. 고1 학생, 성적이 좀 한 2등급 정도 된다는가 아니면 고2 학생 전체와 고3 학생 중에서 어, 선생님 저 지금 3등급인데요. 어, 저 진짜로 스킬 중요하지 않은 거 압니다. 저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하면 반드시 제가 수강하기를 완전 강추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자, T339거든요. 자, T339가 뭐냐면 기출문제 중에 가장 짧은 게 세 줄이에요. 그러니까 세 줄, 네 줄, 다섯 줄, 참고로 여덟 줄까지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한 문장이. 그러니까 여덟 줄만의 마취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장은요. 단어 수거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이 정도 문장은 끊어 읽고 묶어 읽는 의미 단위별 해석했다고 이해되는 문장이 아니거든요. 정말 필자가 의도하는 것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과 수식어구 중엔 언제 어디 어떻게 외를 해서 전체 문장에서 필자가 정말 뭘 말하는지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 때문에 학생들이 실전에서 시험 볼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답률도 낮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T339 킥오프는요. 킥오프는요. 3줄 이상 3개년 나왔던 기출 열심히 공부해서 90점 넘기자예요. 킥오프는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 중에 가장 짧은 게 3줄이에요. 그럼 문장 해석의 원리와 차이점이 뭐냐면 문장 해석의 원리는 한 줄부터 시작해서 점점 길게 연습을 하는데요. 얘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제일 짧은 게 3줄이에요. 기본적으로 강약을 주면서 읽는 연습 더하기 필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걸 이해하는 연습 해석이라고 하는 게요. 포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바꿔놓은 게 해석이 아니고요. 문장에서 필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해야 해석이거든요. 수능은 평균 여성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여성 문장을 전부 다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따라갔으면 내가 전체 줄거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3상구 킥오프는요. 고1 학생 중에 2등급 이상 고2 학생들 중에서 최소 3등급 이상 그 다음에 고3과 N수생이라면 일단 점프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죠. 수능이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T3상구예요. 고3 기출문제 369 수능 3개년 가장 짧은 거 3줄입니다. 3줄, 4줄, 5줄, 6줄 넘어갑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이고요. 제가 현장에서도 종종 얘기하는 반대요. 제 모든 강좌 중에서 딱 한 개만 들으라고 하면 정말 무조건 수강하세요. T3상구입니다. 이런 거예요. 문장 해석의 원리 개통은요. 수학이랑 좀 비교해 볼게요. 개념 정리 강좌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실전은 이렇게 응용하는 거야. 연습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나 기본 개념만 공부하면 성적이 많이 오르나요? 아니요. 예를 들면 수학의 4점짜리라든가 탐구의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기본 개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응용하고 적용하고 여러 가지 배운 내용들을 섞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문장 해석의 원리 또는 문법 앤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기본기 수업이에요. 개념 수업이고요. 실제로 해석력을 높이는 강좌는 T3상구 개통이에요. 그러니까 고1, 고2 모의고사에 있던 키고프나 아니면 고3 개통의 T3상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3 학생들 또는 N수 학생들 얘들아 아직 안 넣었어. 이거부터 시작해. 너의 문장 해석의 원리 해석할 시간이 없다면 곧바로 방학 동안에 이것만은 끝내야 돼. 왜? 필자가 원하는 대로 글을 따라가는 연습을 해야 다시요. 키워드 잡는 연습 줄거리 잡는 연습이 돼야 문제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수강하시길 원합니다. T3상구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관련 독해 강좌가 있습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 킥오프예요. 고1, 고2 기출문제로 되어 있고요. 유형별 문제풀입니다. 고1, 고2 학생들 선생님 제가 지금 해석도 해석인데요. 아 저 문제 나올 때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문제 푸는 방법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학생들 수강하시면 되고요. 빈순삽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 킥오프예요. 그러니까 킥오프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고1, 고2 기출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학생들이 어려운 유형이 빈순삽이잖아요. 빈칸수삽입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라. 줄거리는 따라간다. 키워드는 잡는다. 근데 정말 필자가 물어보는 거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죠. 근데 학생들이 근거로 문제 안 풀란 말이에요.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한 다음에 답을 풀려고 하니 아 이게 해석이 되는 그런 요거 아니면 요게 답인 건 알겠는데 오답을 못 지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제원 오답 제거의 원리는요. 그 오답 지우는 연습가자입니다. 그리고 문저번이에요. 제가 아까 얘들아 내 강좌 중에 하나만 들으라면 T339야. 만약에 두 개를 들으라면 문저번입니다. T339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아 선생님 저는 줄거리 잡는 연습할 줄 압니다. 그럼 진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T339하고 문제 접근의 원리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T339에서 강약을 주면서 필자가 의도하는 대로 글을 따라간 연습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연습하는 게 문제 접근의 원리예요. 고3 기출문제로 되어 있고요. 유형별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입학, 밑줄 임입학, 요양문, 어휘, 그 다음에 무관문, 빈칸, 순서, 삽입, 장문노케 전 영역에 걸쳐 있는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그래서 T339를 수강했던 학생이라면 모를까 수강을 안 했다면 꼭 T339를 먼저 하고 문저번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제 강좌 중에 가장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좌가 문제 접근의 원리하고 오답 제고 그 다음에 문제 접근의 원리인데요. 근데 제가 정말로 강조하 싶은 건 T339예요. 그게 1순위예요. 결국에 T339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문제 접근의 원리를 배운 이유는 T339를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끊어 읽고 묶어 읽고 의미 단위별 해석 될 줄 알아야 그래야 키워드 잡는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 그 다음에 오재원입니다. 이 강좌는요. 선생님 제가 빈순삼 너무 약해요. 저 고3이고 N생이고 빈순삼 정답률이 너무 낮아서 제가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옵니다. 라고 하시면 문제 접근의 원리보다는 심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 내가 근거로 문제 푸는 연습한다. 그 다음에 줄거리 따른 연습 따겠다. 라고 하면 수강하시면 되고요. 보통 1등급이 보인 학생을 위한 강좌입니다. 이게 신규 강좌입니다. 엑스레이입니다. 저희 파이널 강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녀석. 파이널 엑스레이입니다. 문제가 학생들의 별명을 학생들이 뭐라고 붙였냐면 선생님 이거 오재원2 아니에요? 유형이 똑같아요. 대입학부터 어휘, 무관문, 요양문, 빈칸, 순서, 삽입, 장문독회 모든 유형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라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문저분 2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수능은 6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엑스레이는요. 평균 문장이 4개에서 5개예요. 무슨 말이냐. 한 문장이 5줄, 4줄씩 길게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 4줄, 5줄씩 구성되어 있는 게 문제화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도 문장 해석이에요. 해석 자체도 어려워요. 근데 이걸 공부하려면 똑같아요. T339가 기본으로 돼야 돼요. 줄거리 잡는 연습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강좌 엑스레이 아, 선생님 저 마지막 강의로 제가 마지막 강의로 꼭 추천하는 강좌거든요. 파이널 강좌로 이거는 7월, 8월 달에 당장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 9평 끝나고 나서 수강하시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강의는 저는 미리 찍지만 고난도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글을 내가 실제로 문제로 풀어놓는다. 파이널로 내가 유형별 정리도 하면서 한다. 왜 파이널 이미 붙여놓냐. 이 안에는 T339적 요소와 문제 접근의 요소 그 다음에 오답적의 원리가 다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널입니다. 고난도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 내가 줄거리 잡는다. T339 유형별 문제 풀이한다. 문제 접근의 원리 오답 제거의 요소판한다. 오제원 오답 제거의 원리 그러니까 문제 접근의 원리 다 합쳐놓은 강좌가 바로 파이널 엑스레예요. 그래서 기존생들은 여름반 때 들으셔도 됩니다. 다 배웠으니까 신규 학생들은 꼭 T339는 수강하고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설명하면요. 꼭 있어요. 선생님 제 목표는 1등급이 아닙니다. 2만 나와도 돼요. 3만 나와도 돼요. 라는 학생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비장의 무기 자 저희 파이널 강좌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안정적 2등급 확보를 위한 중난도 유형 정복입니다. 문제 풀이하는 중난도 해풍 모의고사예요. 자 시즌 1 시즌 2가 있고요. 빈 순 삽 업번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도 문제 뺐다는 얘기예요. 2등급 3등급 요표인 학생들은 간단하잖아요. 선생님 저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서 저 많이 안 칠리면 돼요. 저 어휘나 무관문이나 요양문이나 장문독해 여기에서 몇 개를 맞냐에 따라서 2등급이냐 3등급이냐 4등급이냐 나뉜단 말이에요. 저 1등급 목표 아닙니다. 저 2만 찍어도 됩니다. 선생님 저 3만 찍어도 돼요. 라는 학생들 무조건 아는 단어 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해야 되고요. 유형별로 대입 파악은요. 주제 제목 유형은 말 그대로 주제가 뭐니 그럼 주제문찾기 연습이 되면 돼요. 소재 결론 가운데 한 4문장 정도 영어 남아있거든요. 주제문찾기 연습이 된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답이 지워나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휘나 무관문 있죠. 막연하게 어색한 문장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또 어휘 30번의 어휘와 35번의 무관문도 좀 어려워하는데요. 주제나 소재에서 벗어난 게 뭐니 다시요. 소재나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 대입학 때 배운 주제문찾기 연습을 통해서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을 골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 저 2등급이 목표입니다. 3등급이 목표입니다. 라는 학생들 꼭 수강하시길 원합니다. 아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2, 3등급이 목표인 학생을 위한 강좌가 따로 있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제 강좌가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등급 3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꼭 수강하시면 될 거예요. 학생들마다 자 니즈가 다르죠. 그 다음에 수준도 다르단 말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 어떤 커리어로 공부할지 모르겠음이라고 하신다면 저희 Q&A에 오셔가지고 자기 학년 자기의 등급 그 다음에 목표 등급 이런 걸 쓰고 어떤 순서들이 공부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저희 연구 실장님들과 저희 연구 조교들이 친절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하반기 남는 기간 동안 꾸준하게 후회하지 않을 공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